아 안녕하십니까 보물을 찾아라에 이어서 탄트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아 잠시만요 모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자는 좀 쉬워가지고 좋습니다 집중합니다 집중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, 다른 게임 개구리도 한 번 가보도록 하세요. 어, 다 채우면 끝나는 게임입니다. 요런 게임입니다. 닭대가리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닭대가리는 간단한 게임인데요. A버튼을 열심히 누르라는 얘기죠. 아, 좋습니다. 보너스 게임이죠. 연사거든요. 아, 이번에 할 게임은... 아, 어, 게임이 바뀌었군요. 아, 근데 이거 하면 잘못 걸리면 난리나가지고... 로봇만 안 걸리면... 아, 닌자! 노란색 닌자를 찾아주시면 되는 게임입니다. 마지막만 보면 되죠. 좋습니다. 초반엔 난이도가 별로 안 어렵지만은... 마지막으로 갈수록 엄청난 속도로 나온다든지... 1라운드라는 게임... 1라운드라는 점 참고해주시고... 이런 게임입니다. 아, 보너스 게임이군요. 아, 보너스 게임이군요. 아, 어... 아니, 이거 왜 부딪쳤어... 아... 좋았습니다. 보너스... 라이프업... 해주시고요. 스테이지 2로 가보도록 하죠. 보너스 게임으로... 랜덤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루브만 안 넣으면 됩니다. 오케이. 보너스 게임... 지나가도록 하죠. 보너스 게임... 좋습니다. 어... 미루도 한번 해볼까요? 미루... 미루는 말 그대로 EXID로 도착하면 끝나는 게임입니다. 이거의 팁 같은 경우는 역선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. 와, 오케이. ieß, 이렇게 이런 역선 그림. 등식이나 들 Alles mike나니 ken 감싸고 아... 한 번씩 다 해봅시다 이것도 한 번 해볼께요 이거는 이제 6개의 조각을 맞추면 되는데요 처음엔 쉬운데 나중에 갈 때가 정말 문제죠 나중에 갈 때가 나중에 가면은 진짜 어려워요 똑같은 그림이 나오는데 지금이야 좀 쉬운데 나중에 어렵죠 스테이지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 수 말도 안 되는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게 문제지요 아직 스테이지가 쉬워가지고 똑같은 그림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게임입니다 넥스트페이지함 가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이 분이 아 로브 걸리면 답안하나 저 로브 어우 큰일났다 저 로브 못합니다 이거 아... 이거 못하거든요 아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냐 찾아야되가지고 찬스 찬스 좋았습니다 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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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찬스 도링 처음이라서 시간 줄기가 좀 많으니까 할ter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? 좋습니다 일부러 찬스 쓴거에요 재미를 위하여 아시지요? 좋습니다 아 처음이라 쉬워서 그래요 시간 추가 지금 많잖아요 나중에 문제지 숫자도 한번 갑시다 이거 안했죠 어떤 숫자 게임이냐 겹쳐있는 숫자 4개를 찾아서 왼쪽에 있는 것을 고르면 됩니다 보시면 할 겁니다 이런 게임이죠 이해하셨나요? 요런 게임입니다 여기서 목숨을 잃다니요 미스입니다 매니저 맨 위에 건데 두번 눌려가지고 아래꺼 눌렸어 걔 한번 갈까요? 어떤 게임이냐 말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음 음 외우면 된다는 얘기죠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해하셨지요 음 하나씩 계속 늘어난답니다 기약력이 필요한 게임이죠 기약력이 필요한 게임이죠 이런 게임입니다 이런 게임입니다 다음 게임 시간 추가 한번 보너스 하나 먹고 갈까? 오케이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아 이 게임 제가 제일 잘하는 게임입니다 아 아 왜요? 이런 게임입니다 제가 제일 잘하는 게임이죠 시간 추가 한번 해보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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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버튼을 누르면 되는 게임입니다 요런 게임입니다 세번의 기회가 있답니다 ㅎㅎㅎㅎ 오케이 이런 게임이죠 일부러 실패한거 아시죠? 좋습니다 아 오케이 스테이지 2까지 있겠군요 나중에 가면 나중에 가면 0.02초 때인가 그렇지 않나 다 먹는 모습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천천히 하면은 다 먹을 수 있는 게임이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아 사진은 안돼요 진짜 안돼요 제가 웬만하면 하고 싶은데 저건 절대 안돼요 제 목숨을 다 잃는 게임입니다 이런 게임이네 요거는 그림대로 맞춘돼요 요건 게임이죠 와요 고맙습니다 네 유일하게 혹시 네 pez 고맙다 고맙다 네 고맙다 난 트윗 네 네 멋이 아 근데 게임 수가 너무 많다 그쵸 게임 수가 너무 많다 아 다 어려운데 보너스 가겠습니다 사진만 안걸리면 그래도 할만할 것 같아 아직 아 이거부터 목숨 다 잃을 겁니다 아니 누구마도 다 나왔구만 하핳핳 와 다 나왔는데 아 예상대로 이건 답이 없어가지고 아 다 잃었어요 잘해놨구만 아니 기준점이 어디야 도대체 아 이거 너무 빨랐다 말도 안 됐다 그치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날라갔네 사진은 안걸렸음 했는데 맞추기가 이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목숨이 여기 다 잃었네요 맞추기 아직까진 쉬울거에요 아 아 아 이제부터 슬슬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다른 그림들 나오지 아 나중에 깜짝 놀랍니다 저게 말이 되나 수준까지 나올겁니다 아 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점점 어려워지죠? 어 음 나중에는 말도 안되는 그림들이 나올겁니다 달리기만 안나오면 그래도 다할만하지 그래도 랜덤으로 하는 재미가 있으니까 게임수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게임은 노안 랭자 찾기 노안 랭자 찾기 아 옆에구나 이런 이런 점점 빨라지는게 느껴지는군요 저도 못봤습니다 저도 못봤습니다 어 이런 게임이죠 맛있겠죠 오케이 13개요? 그럴거니요 어 아 19개 같은데? 어우 18개 20개 20개 12개 이런 게임입니다 난이도가 올라가면 모자라는거 볼까요? 시작합니다 아 아 집중합니다 아 아 아 나은이도 좋았습니다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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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r ㅋㅋ ㅋㅋ ynn 저거. 곧. 아 좋았습니다. 아 또 닌자 또죠. 너무 게임판수가 너무 많지않나요? 그죠? 나만그러나? 오우 오우 좋습니다 아우 개구리 한번 가자 오우 아닌거같아요 ㅎㅎㅎㅎㅎㅎ 어 망했습니다 리셋 리셋 아 여기로 가야될거같은데 마지막 기회같은데 아 어려웠습니다 와 어떻게 써야됐냐 이거 어떻게 써야됐을까 야 야 이건 어떻게 써야지 들어갔으냐 어려웠던거같아요 음 음 와 모르겠는데? 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너무 그러면 안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어려웠던거같아 네이로 한번가죠 일단 일로가야되요 일로가야됩니다 아 아 끝났네요 ㅎㅎㅎㅎ 간단했네 아 처음 시작을 처음에 했던거 안맞았는데 아 위에거 갈게요 한번 담가봤죠 아 무슨게임이냐 크흠 말그대로죠 보면 납니다 뭘해야될지 여기서 이걸 빼면 뭐가 나옵니까 위에 삼각형이 나오는것이지요 참는게 더 힘들군요 이런게임입니다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질것입니다 점점 난이도가 어려워질것입니다 아니요 보시면 알겠죠 막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아뇨 녹박아니에요 크흠 하트? 아 하트 눌렀놔 아 하트 눌렀놔 천천히 하자 천천히 오케이 시간 많이 남으니까 급하게 하지말자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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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보이기 시작하나요 이제 음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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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흡 으앙 헤이, 컴온 걔 한 번 가자 난이도 좀 올라갔을 것 같은데? 보이기 시작하셨구나 쟤가 안 틀려야 재미있을 텐데 그죠?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니까 seb을 쟤가, 봐 Krisd 아니к... 뭐... 알겠습니다 계란하 미소 에 mentor 실패할 것이다 아.. 보석이 많이 안 나와서 아쉽다 보석 전문인들 아쉽습니다 라이브 워크 파이널 스테이지네 개구리 한 번 가자 아.. 보석 하고싶다 저 보석 잘하는데 보석이 안 나오네 이건 된거 같애 느낌이 오죠 오케 아 나왔다 전문이거든요 음.. 아.. 이거 아니죠 반대로 좀.. 아.. 아 아 좋습니다 아 아 저 미스 떴어 아쉽습니다 깔끔해 보이고 싶었는데 와 이거는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나도 저거 게임 이해하는데 엄청 오래 걸렸어요 한번 해볼까요 저거 진짜 어려워요 맨 오른쪽 거 나온 거 있죠 안 해봤으니까 그래도 한번 해봐야겠죠 나도 저거 게임 이해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다니까 옆에 거 한번 해봤어 해볼게요 안 해봤으니까 진짜 어려워 저거 컨텐츠 하나요 일회용인데 어 뭐야 아 그런가요 옆에 거 한번 해볼께요 저거 진짜 어려워가지고 그래도 한번씩 다 해봐야겠죠 어떤 느낌이냐 아래 나오죠 녹색 작은 모양 삼각형을 찾으면 됩니다 녹색 작은 모양 삼각형 이해하셨나요 청색 아래쪽 화살표 청색 아래쪽 화살표 요렇게 두 개의 별상 파도 두 개의 별상 파도 잠깐만요 아 아 아 두 개의 별상 파도가 뭐냐면은 별상 상이 있다고 두 개의 파도 그걸 찾으면 됩니다 동그라미 상에 파도 두 개를 찾으면 됩니다 어 요거죠 요거 어 요런 게임입니다 청색 파도 아래있고 작은 모양이다 작은 모양이죠 이거는 금모양이구요 ㅎㅎㅎㅎㅎ 오케이 청색 왼쪽 화살표 삼각형 청색 화살표 상 삼각형 청색인데 화살표 상에 있다고 이거네 한개 삼각형 하파도 한개 삼각형 하파도 못찾았어요 아 저기있었군요 어 노란색 별상 큰 모양 노란색 별상 큰 모양 노란색 별상 큰 모양 아 아니네 아 별상에 있다고 아이씨 헷갈려 죽겠네 화살표 상 삼각형 노란색 모르겠는데 못찾겠어 아 저기있었군요 화살표 노란색 위쪽 어 이렇게 어 이해하셨나요? 게임 어떤식인지 아 이해했는데 못찾겠다 시간이 되게 촉박해요 5초 6초 막 이러잖아 요거 한번 갑시다 리도전 노실패 네 누구요? 고 5주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아.. 한개 고맙습니다 누구요? 고 5주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이구요? 고 5주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아.. 아 뭐야 아.. 누 실패가기였는데 자꾸 별풍선 때문에 무구요? 고 5주님 별풍선 한개 감사합니다 아.. 별풍선 고맙습니다 무구요? 고 5주님 별풍선 한개 아.. 집중이 안됩니다 아.. 스톤 한번 갑시다 제 제일 좋아하는 게임이죠 아.. 싸주시는데 관종이라뇨 좋은 관종입니다 좋습니다 대 Rise 이리 넘으러 가자 아.. 저거 한정은 할ulle 개구리 아.. 됐어요 free 오케이 요거 한번 갑시다 이제 난이도가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난리납니다 이제부터 아니 벌써 시간이 한지 얼마나 됐다고 아 봤습니까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이걸 어떻게 맞춥니까 야 아 씨 눈이 맞춘 거 같으니 왔어요? 아 깼군요 오케이 야 나뉘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바도 한번 갈까요? 아 뭐합니까 저 아 저기 있었군요 어 어 뭐합니까 어딨어요 너도 저 이번 거나 아 여기 있었군요 왜 이렇게 못 찾냐 와 씨 제가 못 찾는 건가요? 어디서 걷는 아 이제 느낌 왔습니다 감각을 잃었군요 제가 아 감각 세졌습니다 아 감각 세졌습니다 감각 잃었습니다 맨 아래였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5 4 완 아 6 장난iffe outra doit 어 저기서 콘이야 점점 어렵다 와 вс이 어디든 줄 모르겠다 어려워 시간이 급하니까 빨리 찾고 싶어 가죽봐 찍어! 아 아리겠군요 이야 쉽지 않았습니다 밀어 한번 24초 아 망했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시간이 없다 너무 먼데 길이 어디였어? 이쪽이었구나 아 저기였네 가운데 길이었구나 좋았습니다 오케이 보너스 하나 먹으면서 랜덤 한번 가보죠 개구리 개구리는 어째 난이도가 좀 쉬워지는 거 같네 노즙니다 노즙니다 사진 안되고 난이도 보소 미니 게임 랜덤으로 가자 민자 민자 티 티 티 티 티 티 뜨뜨띠 뜨뜨띠 야ㅋㅋ 이게 뜨뜨띠 어 multiplST 저기였는데 왼쪽이야? 와아 어어 못봤다 여긴가? 아 옆에 없군요 이건 아예 못봤어요 와아 마지막에 두개가 나왔잖아 오른쪽 아니면 왼쪽이었거든? 나는 마지막에 본게 오른쪽이었는데 왼쪽이었는데 아아 닌자했는데 아아 닌자 아아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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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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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네요 그죠? 야아.. 이게 극의 맵이 있거든요? 말도 안되는 맵이 아마인가봐 짐 이제 나오겠다 짐 이제 나오겠다 짐 오오옹? 나온다 아 안나왔네 흐흐흫 끄응 야아 한 번 가볼까요? 이거는 제가 계속 죽을 겁니다 이거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난 진짜 못하겠어 이거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흠 와 아무것도 없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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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탁합니다.